청년기본법에 명시된 19세부터 34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부경남 지자체가 정한 조례는 청년 범위가 이보다 넓습니다. 진주와 사천시는 39세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군지역은 40대까지 올라갑니다. 심지어 산청과 함양은 50에 가깝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한 살이었던 현재 고등학생이 같은 시기 30대였던 현재 40대 후반과 청년으로 함께 묶이게 되는 겁니다. 지방의 청년층 확대 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한 평균 연령 증가를 꼽습니다. 막상 청년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군의회에서 청년 나이를 전국 최고인 54세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상향된 연령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일자리와 복지 등 4대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고 산청은 올해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청년 정책 수요를 분석해 재추진하고 함양군 등은 창업과 주거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하동군. 특히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 순 이동률이 인구 감소 지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에 하동군은 2023년을 청년 정책의 원년으로 삼고 젊은 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수요를 파악하고 5개 부문 208억 원을 들여 지원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주거와 일자리, 주거에서는 노후주택 수리비용을 지원해 청년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임대하는 나눔주택 사업과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최근에는 옛 하동역 1원에 159억 원을 들여 청년들의 장단기 임대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타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저렴한 전통시장에 청년이 창업할 수 있게 하는 청춘 마켓 사업과 청년 주도로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활동가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모여 소통하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 하동청년센터를 준공하고 청년의 렌터카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등 문화와 복지에도 힘을 썼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거비는 지출 항목의 상위를 차지합니다. 서부경남 지역 사회 초년생들이 부담 중인 월세는 35에서 40만 원 선, 보증금도 500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대학교, 기업이 많아 수요가 더욱 높은 진주 지역과 군 지역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 지역의 경우 1인 가구 공급이 충분치 않아 연고가 없는 직장인과 신규 공무원들이 입주할 만한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남도와 함양군, 민간건설사 등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이른바 거북이집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북이집은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무주택자가 신청 대상이며 선정 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6년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서부경남에선 지난해 사천에 처음 문을 열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함양군의 경우 함양읍 이은리를 조성지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는 10가구 정도로 그리 크진 않지만 지역 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직자와 기업 사이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 관계자와 구직자가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면접이나 채용 설명을 하는 곳들은 진주와 산청에 있는 기업입니다. 진주시와 산청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박람회에는 총 47개 기업이 참여해 180여 명 채용에 나섰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고등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은 물론이고 정년 퇴직자까지, 박람회에 참여한 인원도, 또 저마다의 목적도 다양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각종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력서에 넣을 사진을 찍어주기도,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메이크업을 진행해주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알선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기업과 구직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겁니다. 진주와 산청의 상생협력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일자리 박람회. 가까운 지역 간 인재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